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신문을 보거나 신문에 보면 칼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또 책꽂이 혹은 에세이 같은 게 있으면 빼보세요. 어떻게 피싱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리즈닝 근거를 제시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걸까. 여러분들 그래서 책을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책에서 머린말과 목차와 책 띠지에 있는 정보를 잘 봐야 됩니다. 전체의 틀을 알게 되겠네요. 그게 바로 피싱, 리즈닝,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요즘에 보면 말을 바로 활자로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어요. 구글의 독스라고. 구글 독스도 있고.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노트라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대고 하잖아요. 거의 정확도가 한 80%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 훨씬 더 졸입게 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굳이 타이핑할 필요 없어요. 말로 바로 할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그 말에 있는 내용을 갖고 그게 초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초고로 피싱, 리즈닝, 메시지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말하기가 그러면 말이 잘 통한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 뇌가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정말 막 이렇게 기받은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켜놓고 그냥 녹음만 해도 돼요. 녹음을 해놓고 녹음한 파일을 나중에 클로바노트에 입력하면 걔들이 다 글자로 풀어져요. 점점 그게 가능하고요. 또 하나 제가 요즘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채치 PT입니다. 제가 채치 PT로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채치 PT에 들어가셔서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프롬프트로 이렇게 질문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얘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새로운 생각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꼭 얘기해야 될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딱 범주를 그려줘요. 그리고 그 범주가 있으면 거기에 나의 생각도 추가하고 또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채치 PT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말인데요. 요즘에는 채치 PT가 글을 또 워낙 잘 쓰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글쓰기를 잘할 필요가 있나? 우리보다 더 잘 쓰는 채치 PT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쓰기를 과연 연습을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 전자계산기가 생겨서 연산을 전자기대가 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묻나요? 안 묻죠, 그렇죠? 과거에는 수학을 잘하는 것은 연산을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자계산기가 등장하면서 연산은 다 전자계산기가 하고 있고 인간은 그걸 바탕으로 더 고등한 수학문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채치 PT는 뭐냐면 글쓰기의 전자계산기와 똑같은 겁니다. 범죄 설정한 걸 그대로 벗겨서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다가 자기의 창의적 생각과 더 추가적인 검색을 해서 더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채치 PT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눠질 것이고 채치 PT의 등장으로 인간의 어떤 유용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치 PT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얘기네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글쓰기에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돼요. 좋은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글쓰기의 도구가 이렇게 채치 PT도 있고 크로바 노트도 있고 구글 독스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바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구성의 원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글 속에서 이제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현실에서부터 벌어진 게 많아요. 이걸 다 글로 옮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글로 옮길 가치가 있는 것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 지금 TBC까지 오는데 서대구역에서 기차를 내려가지고 TBC 스튜디오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동작을 묘사하는데 몇 문장이면 가능할까요? 글로 쓴다면? 네. 한 문장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백승관 강사는 서대구역에서 택시를 타고 TBC 스튜디오에 왔다, 끝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오는 과정은 어떨까요? 기차에서 내리죠, 플랫폼을 지나서 역을 빠져나와가지고 택시를 잡고 이 택시가 어두웠던 거리를 통해서 이 앞까지 왔고 이 앞에 와서 또 건물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과정인데 우리가 그거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그렇죠? 자, 뭘까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요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약간. 현실을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약간. 요약하라. 현실, 요약. 그래서 글쓰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거대한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에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약간. 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그렇죠. 우리 선생님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예, 이로써 우리 선생님은 아재로 인정됐습니다. 원래 이거는 저 같은 아재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들어갈 사이즈만큼 잘라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토막. 네, 잔인하긴 하지만 이렇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핵심을 요약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핵심. 자, 핵심은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여러분, 사과를 반으로 딱 잘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사과씨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과씨를 둘러싸고 넓게 과육이 있죠, 그렇죠? 그릇에게도 사과씨가 있고 과육이 있어야 할까. 바로 이 사과씨의 우리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과육을 바로 참조라고 합니다. 참조는 핵심을 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전달력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게 바로 이 과육이일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사과나무는 도대체 왜 사과 열매를 맺을까요? 인간한테 맛있는 과일을 주게 해서 열릴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사과 안 가보니까. 그렇죠. 자기 씨앗을 널리 퍼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씨앗만 열매 맺으면 똑 떨어지고 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 맛있는 과육을 입혀서 사람과 동물이 그걸 먹게 하고 널리를 퍼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목적은 씨앗이지만 과육이 있음으로써 목적이 더 널리 퍼지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글씨기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핵심이 많아서 두꺼울까요? 설사 1,000페이지 가까운 벽돌책이라고 하더라도 핵심은 A4용지 한두 대기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얘들이 두꺼운 이유는 뭐냐면 독자가 이 핵심을 풍부하고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조를 많이 넣어서 두꺼워진 거예요. 또 하나, 회사 안에서 우리가 글을 쓸 때가 있잖아요, 회사 안에서 보고서, 기한서, 이메일 이런 거 쓰잖아요. 여기에 있는 글쓰기는 어떨까요? 여기에 참조를 많이 넣을까요? 짧게. 용건만 쫙. 여기는 용건만 간단히 핵심만 얘기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업무용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핵심만 꼭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용 글쓰기는 익명의 다수를 독자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안에서 같은 직장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핵심만 전달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글을 누구와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핵심만 전달할 수도 있고 참조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이 무엇이 참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을 한번 설명해보면, 핵심은 우리가 영어로 코어나 키포인트하고도 하고요. 이걸 우리말 유효사전에 찾아보면 골자, 요점 중에 이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핵심도 법칙이 있어요, 아까. 다행스럽게. 법칙이 있어요? 법칙은 뭐냐면 바로 용건, 그 다음에 이유군거예요, 아까. 실용글 쓰기 같은 경우는 항상 용건이 있어요, 아까. 용건 없는 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건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근거와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제 한 편의 글 속에서 어떻게 용건, 근거가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한번 예문을 준비해봤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신문 칼럼을 보면 쭉 읽고, 아, 좋네, 이렇게 하고 말할 거예요, 아까. 그렇죠? 자, 보시면은 디지털 사회에서 타인에게 말 걸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단절 시대가 찾아왔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용건이에요, 아까. 이런 판단 내용을 독자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용건만 전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렇죠? 네,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글을 써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런가, 이런 반응을 이끌으려고 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정말 그러네. 뭔가 이렇게 공감과 동의의 반응을 이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배달앱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도 원한 매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결정하면 돼요. 맞아, 맞아. 셀카봉 때문에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말을 하자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이 두 개의 근거를 들으면, 맞아, 정말 그러네 딱 되겠죠, 그렇죠? 왜 디지털 사회가 단절의 시대가 되는지를 이 두 개의 근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아까. 이게 바로 핵심이라서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건은 타당하고 근거는 구체적으로 생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려면 바로 이 핵심의 법칙을 알고 용건 근거를 뼈대로 해놓고 거기에 내용사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잘 쓰는 글이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글 잘 쓰네, 이런 평가를 받는 글이 좋은 글이 아니라 그 글을 읽고 정말 제 마음도 똑같아. 너무 공감이 돼.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바로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타당한 용건,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생생한 근거, 그다음에 피싱, 리직 메시지, 바로 이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장님만의 잘 낚을 수 있는 문장이나 글을 써내려가는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좋은데 늘 내 경험이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피식의 방법은 바로 인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과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보냐면 읽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읽어요. 저거는 스티브 잡스의 글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내용을 쓰면 스티브 잡스의 글만큼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것을 인용을 통해서 내가 끌어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아주 딱 대변해주는 인용문을 찾으면 그 글은 절반쯤 성공한 겁니다. 인용은 쭈벗쭈벗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출처만 밝히면 인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딱 인용을 하고 글을 시작해 나가면 글이 정말 권위가 생기고 신뢰성이 높아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나의 명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온글씨라고 하는 소설 혹시 아시나요? 좋은 글씨. 회의적인 세상이 지독한 의심으로 자신을 공격해도 언제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전 인류에 맞서 자신의 유일한 사도가 돼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글을 쓸 때 내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나를 믿고 나를 긍정하는 힘이 바로 글쓰기에 어떤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믿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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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